안녕하세요 깨바른 날의 회단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 카지노를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에 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아봐야 합니다. 한국은 온라인 도박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률 온라인 도박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 도박은 일부 제한된 경우에 제외하고 불법이며 이는 형법체 246죄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카지노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활동이며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도박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와 같은 형태의 도박은 불법입니다. 도박은 중독성에 강한 행위이며 금전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은 가능하나 온라인 카지노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온라인 도박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와 같은 형태의 도박은 불법입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한 행위이며 금전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실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게임 플레이덱, 그립토 도저, 도저 버드, 위미드의 미루포 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 내 아이템을 NFT,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내 획득한 아이템을 쉽게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게임 산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결이 최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 아니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규제가 많이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하지 못한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제도화를 통해 다듬어지고 그런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은 위험자산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상자산 대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상 게임하는 날의 회단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Cause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